원이 계속 특수하게 끌고 가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X축에만 접할 수도 있고 Y축에만 접할 수 있다고 치면 X축과 Y축에 어떻게 접할 수도 있을까? 동시에 접할 수도 있지 그게 일단 두 번째야 얘기 좀 할게요 만약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치면 얘는 일단 판단을 어떻게 할까?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이거야 우리가 주로 어떤 사분면을 관찰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 많이 생각하는 사분면은 일사분면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쩔 수 있냐면 얘가 일사분면을 접할 수도 있고 이사분면, 삼사분면, 사사분면 해가지고 4개가 다 존재할 수 있어 그 상황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럼 먼저 내가 얘기를 좀 이렇게 하자 그림을 좀 그려서 판단을 시키면 특이한 상태는 무조건 그림 그려놓고 거꾸로씩 쓰는 게 맞아요 왜 웃게 아니야 X축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 동시에 일사분면 이쪽에 딱 접한다고 치면 원이 일단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지 그쵸? 그럼 얘도 상황 이렇게 하자 중심에 대해서 접하는 데까지 딱 수선 내리고 반지름 접하는 데까지 수선 딱 내리면 이렇게 와서 얘도 일단 반지름인데 여러분 당연히 그림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사각형 있죠? 이거 자체가 정확하게 지금 이미지상으로 얘가 일단은 정사각형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뭐 할 수가 있냐면 정사각형을 딱 절반으로 딱 가른다고 치면 직각 몇 등면 나올까? 2등면 나오지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좀 이렇게 할게 내가 이 점을 쓰려고 하는데 자 이게 X자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Y자표야 그럼 내가 이거를 R, R이다 이렇게 딱 써버리면 반지름 역시 똑같이 얼마일까? R이죠 근데 지금 이제 별 부호에 관한 이슈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X자표로 마찬가지로 Y자표로 마찬가지고 중심이 싹 다 얘는 무슨 수니까? 양수니까 그래 자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하자 이 원의 방정식을 잠깐 써드리면 X-R의 제곱 더하기 Y-R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R제곱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만 가지고도 일단 원의 방식이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나머지는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 얘도 여기 접할 거고 자 이렇게 똑같이 일단 정사각형 그리신 다음에 자 원이 이제 얘도 이렇게 접할 거니 아이고 사이즈 똑같아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자 요정도 가서 일단은 원이 일단 존재할 거고 얘는 중심이 이거 이제 반지름 R이라고 두면 마이너스 R, R 그냥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 다음 건 이렇게 돼 3, 4호면 접한다고 치면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거 역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R, 마이너스 R이다 자 근데 마지막 4, 4호면 있다고 치면은 자 얘는 이렇게 가서 지금 아이고야 마이너스 R,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사사분면의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거 역시 지금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자 R,에는 마이너스 R 해가지고 자 방정식을 일단 쭉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막 이제 방정식을 두드려 여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얘만 하나 써볼까? 자 얘 같은 게 이렇게 되겠다 만약에 사사분면을 접한다고 치면은 X, 마이너스 R에 제곱 더하기 자 그리고 Y 플러스 R에 일단 제곱 이렇게 쓰시고 반지름 똑같이 R이니까 R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는 기억을 해야 되는 이제 사실관계가 뭐가 있냐면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 원들을 보면은 원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지 그치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표현상으로 이렇게 쓸게 만약에 X축하고 자 Y축에 동시에 접해요 동시에 접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은 해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때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하자 지금 원들이 지나가는 점들을 잠깐 볼게 자 원 위에 점을 잠깐 보면은 예를 들어 2점이야 자 2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3면 점일까? 1 3면이지 그치? 그럼 얘는 자 부부로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자 그리고 자 만약에 2점을 본다고 치면은 자 음수고 양수 이렇게 되고 자 만약에 이 점을 본다고 치면은 음수고 음수가 되고 자 2점을 본다고 치면은 양수고 일단 음수 이렇게 일단 잡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 지으면 되냐면은 자 축에 접한다고 치면은 자 보세요 자 축에 X축하고 Y축 동시에 접한다고 치면은 무조건 1 4분면이 아니야 자 무조건 1 4분면 아니고 자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이 원이 지나가는 지나가는 한 점에 자 4분면에 접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지나가는 한 점에 자 4분면에 자 접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도 판단이 똑같아요 이 점은 양수 양수지 1 4분면 표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1 3분면 접할 거니까 당연히 일단 이렇게 생길 거고 자 얘는 지금 음수 양수니까 2 4분면 자 얘는 이제 3 4분면 얘는 4 4분면 이렇게 해야겠지 자 이걸 좀 판단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정사학형형이 굉장히 특수한 도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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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일단 뭉쳐주면은 이거 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슨 사학형이야? 정사학형이야 자 특징들을 좀 살펴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 내가 2원하고 2원의 중심을 딱 연결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어쨌거나 저 정사학형이 딱 절반으로 2등분이 돼 그치?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딱 그어주면 얘도 딱 2등분 되는 거 맞지? 어 근데 자 한 개의 특징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자 무조건 중심이 자 중심이 y는 x나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는 x인 게 확실하고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는 뭐가 될까? 자 얘는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지 잠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거기 이제 리마크 1번 있죠 자 그걸 잠깐 올게 자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속하는 사분면은요 자 속하는 사분면은 이 원이 지나가는 점이 속하는 사분면이니까 아까 그 부호관계를 잘 따지면 된다 자 그 생각을 잘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무조건 중심에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에 있다 자 그럼 이거 역시 일단 막 두드려 외울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치면 일단 그림의 도움을 받는 게 맞을 거야